제가 이 주가비게소 들려서 아침에 커피 한잔씩도 마시죠? 신타진 휴게소는 엄청 크고 화물차들이 많아서 새벽에 가면 매연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비게소를 종족합니다 화물차들은 이렇게 세워져 있긴 한데 규모가 작아서 매연이 적을 때가 적죠 가끔 이렇게 연기가 안 빠져나가고 매연이 안 빠져나가고 휴게소가 되게 가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동을 끄면 좋은데 시동을 안 끄고 정차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화물차들이 매연이 장난 아니잖아요 화물차의 사망에서 무산되면 거대하기도 하고 화물차들이 매연이 많아있습니다 화물차의 사망에서 멘탈 게이러스에 이동하고 화물차의 사망에서 자막을 그려 떨어져서 광고가 입장에서 설렐 Ram일차의 사망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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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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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